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2차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2차전지 연척도 상당히 뜨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일론 머스크의 신의 한수가 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상당히 우려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의 부진을 한 번에 털어내는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상승에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연초부터 셀 3사라 불리는 특히 LG NL 솔루션, 삼성 SK, SK온 같은 경우가 완성차 업체의 어떤 신규 소식이 계속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셀 3사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밑에 따른 소재주 상당히 아웃포포먼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수주가 일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결국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싸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는 지금 포워드 PR를 봤을 때 20대, 3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2021년, 2022년에 올랐던 70배, 80배까지는 아직은 좀 가지 않는 상황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밸류의 부담이 좀 많이 덜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지금 3월부터 시행되는 IRA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유럽의 CRMA라고 하죠. 핵심 원자대법이 지금 3월 14일에 아무래도 초안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어떤 중국의 어떤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좀 수급을 많이 낮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국가 간의 권력 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, 2차전지 섹터는 분명히 반사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 핵심 원자대법을 좀 시행을 하게 앞서서 뭐 이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의 제3국과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IRA와 관련돼서 또 이제 유럽의 CRMA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호재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2차전지 섹터 충분히 좀 공략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2차전지의 경우에는 좋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. 어떤 종목을 보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십니까? 네, 오늘 저는 이제 종목을 솔루스 첨단 소재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일 3사부터 시작해서 양극제, 연극제까지는 한 번 다 지금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지박 쪽에 있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작년에 실적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컨센서스를 좀 상의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천억 정도 이상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. 마이너스 156억 정도가 났는데 컨센서스가 약간 마이너스 200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폭은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3분기 대비해서 전지박 관련돼서 충당금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전기료가 좀 하락이 됐고 판감이 축소 등을 위해서 적자가 좀 축소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이제 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만 결국 올해 어떻게 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한 5,8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6억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흑자전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 전지박 공장이 지금 헝가리에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헝가리 이 공장이 지금 상반기에 좀 가동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적자폭이 줄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유럽에서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지박 관련돼서 여러 회사에 좀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좀 우려가 있었던 좀 작은 문제가 있었죠. 지금 투자재원인 솔루스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매각 자금 3,500억 정도가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OLED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조인벤처를 좀 추가를 하면서 결국 이제 파트너십을 좀 강화하는 그래서 OLED 쪽에서도 어떤 모멘텀을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제거부터 2차전의 섹터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좀 매매벤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, 손절가 같은 경우 3만 6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전지 쪽 안에서 대부분 좀 순환매가 돌았는데 전지 밖 쪽은 아직까지 시세가 잘 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계속해서 보면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윤녀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